자 가자 로맨님 어서오세요 이게 무기 무기 다루는게 왜 이게 짜증나냐면 무기를 마우스 좌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우루 했다가 마우스를 좌로 해야돼 마우스를 좌로 해야돼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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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육포를 던지면 이쪽으로 오겠지? 스펙 포오오오오오오옹 어? 두 마리나? 어? 공포 어드벤처 게임이에요 아이 한번에 죽였어야 되는데 아 동료 불러 온다 아 나이스 아 왕스 포인터 아 한방에 죽여도 됩니다 한방에 아 미치겠네 아 두명 못해요 못해요 아 아 내 기억이 뭔가 많은 작은 아 우리 좀 좀 일정할 수 있을까 우리 한일에 만나면 이 장소는 큰 멘탈 몬스터 그 몬스터 그 몬스터 그 몬스터 그 몬스터 그 몬스터 아 아 아 아 아 아 저게 렛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에 아까 한방 더 있는거 같은데 음.. 잘 볼지..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까먹었는데 보이지도 않았어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까먹었는데 저의 마음이 저의 중심으로 가득한 곳이 너는 넌 그의 방에 내 눈이 더 펴줘게 저의 눈이 더 펴줘게 됩니다 저의 눈이 더 펴줘게 될지 하지만 내 손이 더 펴줘게 되었는지 나는 두 개의 눈의 살이 모든 개의 살이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내 눈의 눈을 공부할 수 있느냐 어디로 가야 하는데 내 눈이 보였다면, 우리 로키 그레이브를 흘러내려 하지만, 당신은 내 손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자신의 손을 흘러내려 당신의 모랄성은 나에게 더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당신이 남은 모든 것들은 이게 대안인가봐요 엄청... 그거 아닌데? 얘가 열을 내는데? 아 나이스 오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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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죽였다 한 번에 죽였고 말 것 같은데 정비실 잠만 저장소에 있다고 어디 있다고 그랬지? 잠깐만 노트를 잠깐 볼까? 설정망이 오른쪽으로 가면 광산의 안쪽이라 여기는 일단 아닌데 내가 어디에 있는 현재 위치 현재 위치 저기 이쪽으로 갔다가 usch 우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자우자 우회전 보조갱도 강아지 있는 것 같은데 강아지 있지 안 싸우고 가면 제일 좋죠 아 아 가까이 있나보다 소리가 가까이 있어 숨어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파란색으로 보이거든요 여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여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아 어떻게 지나가지 저기를 정비실 통신실 정비실 정비실 정비실에 가서 뭔가 도구로 갖고 가야되나 가장 짜증나는 곳에 못들어가지고 정비실 정비실 됐어요 정비실 너무 유물이 희미하게 빛을 발산하도록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과 예상대로 그쪽의 물건인 것 같다. 물론 이러한 사실에 대한 파장은 명백하게 이미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장비의 존재 가치를 위해 분석 진행 중이지만 속도가 더디다. 편지에 적힌 프로토콜에 따라 내 하사를 페이스 7의 유물로 배치했지만 바로 그 다음날 그는 실종되었다. 결국에 광산지도에도 없는 미지구역이 들어왔으며 붕괴를 피해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것으로 추측된다. 토 그냥 뭐하는 거지? 움직일 수 있는 걸로 봐서 시멘트 믹서 뭔가를 작동해야 되나 본데? 잠깐만 이거 여기다 놓고 피자 빗자로도 이건 깨지는게 아닌가보네 정비실..라고.. 일단 저기를 가기 위해선 뭔가 다른게 필요한가봐요 톱 일단 톱을.. 얻긴 했는데.. 저장소에 한번 가보죠 저장소.. 저장소는 열리지않고요 이제 발굴지는.. 아까 무슨.. 동굴로 되어있어가지고 거기니까 이거 뭐라고 하던데.. 또.. 이.. 등장소는.. 이.. 지금.. 이.. 이.. 그.. 이.. 이.. 저장소로 향하는 그런게 틀림없다 근데 꽤 높이 있군 사다리를 쳐줘야겠죠 마치 육체를 잠시 벗어난 듯한 기분이었는데 대체 뭐지 테스트 물질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음 화학반응과 이상 증세 양쪽 조사 모두 그렇다 성과를 나타내지 못함 검사는 계속 진행 중 1공기 검사 브론 검사 정상 pH5 1공상 검사 아미드 검사 이거 뭐 검사되는거 같네요 기체 같은 안개에 대한 검사는 성공적임 황과 염소 그리고 방향족 아미네 무해한 흥남물로 보임 여기서 무해함은 이상 이상 화학에서의 경우임 정체를 파악한 만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니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기바라 직접적으로 노출될 경우 당연히 생명이 치명적임 그 물질을 이동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에 있다 물건을 이동시키면 고온의 열을 발표하며 실명님 어서오세요 앞서오세요 그 물건을 이동시키면 고온의 열을 발표하며 정체를 이동시키면 고온의 열을 발표하며 성과를 보인다 네 오 이 알기 고온의 열을 발표하며 이 그 이 저 안개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알아보러 가까이 가고 싶진 않다 여기에 뭔가 있으려나 혹시 이거를 쌓아서 올라갈 수 있나? 쌓아서 물이 담긴 병으로 가득 차있대 이거를 들진 못해요 무거워서 무슨 알람이요? 무슨 알람이요? 아 이거 자 출근할라 나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네 저 물질이 무슨 도움이 되려나? 반갑니라 아 아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 저 구멍으로 들어가서 저장소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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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안에다가 고기를 넣어놓고 들어가면 이걸 다 다 버리면 되는구나 아 아 바보같은 그러면 되는 거였구나 어쨌든 뭐 다 죽였으니까 괜찮아 이거 그냥 이거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나? 아 아 위에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안되는데 안되는데 이거 빗자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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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빗자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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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반대편에 이게 지금 막혀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걸 잡고 이렇게 땡기는 게 아닌가 이쪽으로 미는 것 같은데 음 뭐가 적절하지 않아 이거 사이에다가 톱 넣고 싹싹싹 싹 아 그렇게 안되나?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건가? 다 안된대? 야 되는게 뭐야 너 다 안된대 내가 하는 것만 안된다고 그래 내가 그렇게 싫어? 어? 왜 그러는거야 왜? 어? 잠깐만 여기 위에 뭐있나? 어 뭐 이거 뭐 뭐 뭐 프로펀카스톡이잖아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네 말씀하세요 이거 터뜨릴수있나? 이거 터뜨릴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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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릴수 터뜨릴수 leads 터뜨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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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장소 물을 열기 위해서는 어 발굴지에서 구멍을 통해 들어가야되는데 구멍을 통해 들어가려면 높은 곳에 가야되요 높은 곳에 있는 구멍으로 가야되요 들어오지 않는 곳에 가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어 일단 뭐 밟고 갈거는 밟고 가는건 전혀 쓸모가 없고 흠 음 어어 어어 아 이런식이구나 아아아아 알겠어 알겠어 에이 난 또 뭐라고 이런식이구나 음 저기 한번 우리 한번 가서 에이 여기 보족이도 못 들어가는거야 이쪽이구나 한번 터뜨려 보자고 꽝 꽝꽝 아이아이씨 야 너 이씨 그러는게 아니다 이씨 프로포항 카스가 터졌는데 끄떡떡하네 아니 저 반칙이야 저런게 어딨어 저 티타늄으로 만들었나 나무를 티타늄을 섞은 나무가 이 나무는 티타늄을 먹고 티타늄을 분해해서 어 분해한 물을 먹고 자란 나무입니다 굉장한 폭발해도 전혀 끄떡가지 않은 나무죠 아니 저 철은 그렇다고 쳐 그래서 철로 되어있으니까 문은 아 근데 저거 막고있는 나무 저거는 나무로 되어있는데 아이 빌어먹을 그럼 이거 발굴제에서 뭘 어떻게 해야하는데 아 나 전혀 모르겠는데 어제는 어제는 시청자분 중 시청자분 중 한 분이 공략을 보고 오셔가지고 그걸 살짝살짝 내가 막힐 때마다 내가 막히면 재밌나봐 내가 막히면 재밌어 재밌나봐 막힐 때마다 막 퀵퀵퀵퀵 웃더니 내가 제발 좀 알려주세요 막 그러면은 겨우 한번 알려주고 막 그랬는데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종이에서 종이에서 이거 어 이거 어쩌냐 아 내가 내가 막히면 재밌어 아니 이게 이게 사실 이게 퍼즐게임이긴 한데 어 두꺼운 케이블 이 저기 저게 어떻게 올라가지? 아니 이거 이걸로 뭘 어떻게 하는건 아니야 이거 열심히 해봤거든요 이걸로 저게 나 납붙여 여기 납붙여 이 뭐 다 안되요 나왔다 나왔어 다보긴 뭐가 나와 이거 못배나? 여기에 뭔가 할 수 있는 저 올라가는데 필요한 뭔가가 없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는건가 음 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아니지 두 군데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곳에는 저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잘려있다고만 하고 그니까 조사는 할 수 있는데 움직이진 못해 그냥 강력한 힘 위에 두 동강 났다 뭐 그렇게만 말하고 이런데 뭔가 숨겨져 있을까 이거 숨겨져 있지 않을까 정리실에 있는 저 시멘트 저 믹서기 저걸로 뭘 섞어서 뭘 어떻게 해야되는 것 같은데 다이너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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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올라가서 올라가서 아아 어.. 이거..이거..뿔실수있나? 어린 반풀어지도 없는거같은데? 어..어린..어린 반풀어지도 없데? 이거..이거 톱으로..이거..이거..왜톱으로 안잘려? 아 잘리잖아! 아니 톱으로 잘리잖아! 아니 어떻게든 뭐한거야? 아..라잇.. 자.. .... 오.. ㅎㅎ traveled게 paintings 여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소고기를 град lien 그리고 제가 저기에서 저걸 먹으려면 뭐야 야 너 뭐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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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야 오늘 좀 늦게 시간했는데 야 일로와 야 아 뭐시지 오케이 한마디 더있죠 한마디 어디서 달려온거야 나 여기다가 가둬 가둬놓을 수 있을줄 알았는데 개풀 가둬놓기는 문을 뿌셔버리는데 얘가 아니 얘가 문을 뿌셔버려 덤벼보시지 야 야 나 잘싸워 이제 나 이제 싸우는데 명수야 아 전혀 두렵지 않아 노미언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내가 덤벼보라고 내가 이 곡괭이로 곡괭이지를 곡괭이지를 내가 책으로 배웠어 덤벼보시지 어 어? 바다? 바다? 이게 티 티 티 티 티 티 티 꽝 오오오오오 야야야야 너 그러는게 아니다 그러는게 아니다 etta 앗 아이 이게 가까운데서 폭발소리만 들ear 야 이 g açık 아니... 이분들이... 모르겠어요. 정체불명의 괴물이 있는데 힘은 쇠를 찌그러들 정도로 힘이 세고 주인공은 여기서만 떨어져도 에너지가 달고 보조객들 하는데 여기 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어디가 어디가 안쪽으로 향하는 길이 분명하대 어... 이것이 저 노란 괴물을 제어장 치는게 분명하대 아 이거 노란 괴물이라고 하네 이거 뭐 어떻게 하진 못했는데 음... 전원이 들어와야 뭐야 이거 어... 어... 시금형님은 뭐가 안좋은거 여기 왔다갔다 올려주지 어 저 위에 뭔가 있는데 어... 전원코드...가 빠져있네요 여기에다 깨문거 아닌가 여기 여기 여긴거 같은데 왜 안꼽아...안 꼽아지지 이렇게 들어서 띡 근처만 가면 꼽아줘야될거 아냐 어 야이씨 여기 띡 아이 이거 개뿔 여기 어쩌라는겨 아이 여기 헤더도 너무하네 여기 근처만 가도 띡 꼽혀야되는거 아냐 누가봐도 이거 콘셉트고 누가봐도 이거 커넥트고 이게 누가봐도 콘셉트 아냐 아 누가봐도 전원 케이블이고 저거 아 저기다가 꼽아야되는구나 아 저기도 있네 됐다 전원을 꼈는데요 아 아 여기 반대쪽도 있구나 자 전원을 켰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대 왜 반응이 없는거지 주요구 음 점프에서 저기 갈수있나 점프에서 저기 갈수있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뭐 할수있는게 없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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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의 굴을 측정하는 한 쪽음 Bourbon 음 스틱 음 코드밍 atura 음 보조갱도어로 지내는 데를 너무 이상한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데가 갈 수 있는 데가 저기 한군데 밖에 없어 아까 거기 거기서 뭘 해야된다는 소린데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다시 빼 프레드 없는 거 빼 아이고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일단 잠시만요